최고의 프로그램 이상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번 렛츠고! 다같이 선물 위로! 저와 함께 한국 최고의 아이돌 아이오아! 우리의 꿈을 꾸준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눈 이 순간! 달콤한 너를 향한 SHINY LIFE 너만의 날! Hey, baby! So you are paradise!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이상해! 가슴이 두근두근 뛰잖아! 터질 것 같아 싶고 싶고 너를 보는 날! Hey, baby! So you are paradise! Can you feel me?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 나를 또 안아줘! I want to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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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핑니 자, 지금부터 최고의 프로그램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1번 1박 2일 2번 기극 콘서트 3번 프리엠 명곡 4번 슈퍼맨이 돌아갔다 5번 안녕했어요 6번 캠피티게라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5번 캠피티게라 오늘을 놓치지 마 Tell me now 너와 나 비밀을 나눌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나 어디로 갈지 몰라 Hey baby, so you are paralyzed Can you feel me?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 나를 눈 잡아줘 Can you hold me? 나를 보관해줘 나를 독특한 캐릭터 좋아 두 contraction 여러분 끝났죠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번 1박 2일 2번 개그 콘서트 3번 프리엘 명곡 4번 슈퍼맨이 들어왔다 5번 안녕하세요 6번 해피 투게더 투표해 주세요 1번 해피 투게더 4번 해피 투게더